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옛것을 보면 정겨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 생각이 나면서 추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누구에게나 추억이란 행복의 미소를 전해준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농부와 당나귀 알 소동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정직하고 착해서 꽤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정을 돌보았죠 이 농부의 흠이라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세상 물정을 통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짓궂은 마을 사람들은 순진한 게 지나쳐 어리석기까지 한 이 농부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어 종종 농담이나 장난을 지곤 했지요 하지만 이런 농부에게도 그만을 최고로 아는 마음씨 고운 아내가 있었어요 농부의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남편을 도와 농산일을 하고 배를 짰지요 어느 날 농부의 아내가 배 한 피를 주며 농부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 마침 장날이니 이 배를 가지고 장에 나가 파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생각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을 하나 사오세요 알았어, 다녀오리다 농부는 좀 낡고 구겨지기는 했지만 두루마기에 갖가지 갇혀있고 장터로 갔습니다 물론 아내가 챙겨준 배 한 필도 잊지 않고 말이에요 장터는 온갖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로 떠들썩했지요 말랑말랑한 인절미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을 파는 사람도 보였고 알록달록 고운 옷감들을 늘어놓고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옆가위를 짤락거리는 엿장수도 있었고요 눈이 휘둥그레진 농부는 배를 옆구리에 낀 채 구경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흥정이 끼어들어 창견하다가 주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장터를 헤매고 다니는 사이 해놈이가 가까워졌어요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배를 팔아야 한다는 것에 생각에 미쳤어요 배는 다행히 얼마 안가 배를 찾고 있던 사람에게 알맞은 값을 팔 수 있었습니다 흠, 이 돈으로 마누라가 뭐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사오랬지 농부는 장터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수박을 파는 곳 앞에 멈췄지요 아니, 저게 뭐지? 이상하게도 생겼네 수박을 처음 본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주인! 대체 이게 무엇이오? 수박 주인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이 양반이 수박을 처음 보는 모양이군 장난 한번 쳐볼까 수박 주인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것은 당나귀 알입죠 수박 주인의 엉뚱한 대답을 고지구때로 믿은 농부는 놀라워했어요 당나귀 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 당나귀 알은 어떻게 깨나요? 수박 장수는 이 농부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장난기가 발동한 수박 장수는 농부에게 능청을 떨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알이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따뜻하게? 주인장,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가르쳐줘요 수박 주인은 속으로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어요 이 알을 방 아랫목에다 두고 이불로 3주일쯤 덮어두세요 그러면 알이 저절로 깨어날 거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당나귀 새끼가 태어난다는 말이죠 아, 당나귀 알이니 당나귀가 태어나지요 어리석은 농부는 머릿속으로 당나귀를 그려보았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래, 이 당나귀 알은 한 개에 얼마나 하오? 뭐, 꼭 사시겠다면 배 한 필 값에 줄이다 농부는 배 한 필로 당나귀 한 마리를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수지 맞은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얼른 배 한 필 값을 주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당나귀 알을 하나 골랐어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내가 배를 짤 때마다 당나귀 알을 사면 얼마 안가 큰 부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농부가 집에 도착하자 역시 수박을 처음 본 농부의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자 농부가 칭찬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하하,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란 거요 이걸 뜨끈뜨끈한 아랫목에다 3주간 묻어두면 이 알에서 당나귀가 깬다는 구려 두 사람은 빨리 3주일이 지나 귀여운 당나귀 새끼를 얻게 되길 바라며 아궁이에 군부를 짚였어요 마침내 그렇게 애타던 3주일이 지났어요 농부는 그들 부부의 희망이 담긴 알을 덮어두었던 이불을 활짝 젖혔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농부의 아내가 코를 싸주며 말했지요 당나귀 새끼는 안 보이고 뭔가 썩은 듯한 지독한 악취만이 코를 찔렀던 거예요 두 사람은 몹시 실망했어요 그 장사꾼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만 어째 당나귀 알이 골았을까 에휴 좋다 말았네 그러게요 너무 속상하네요 냄새가 지독하니 그냥 내다 버려요 농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썩은 수박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농부는 혼자 투덜거리며 가까운 산비탈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덤불이 잔뜩 우거진 곳에다 썩은 수박을 냅다 던졌어요 그 순간 덤불 밑에서 더위를 피해 쉬고 있던 당나귀 새끼가 쿵 하는 수박 소리에 놀라 어디론가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농부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어 이런 조금만 참았으면 당나귀가 깨는 걸 그랬네 농부는 그 당나귀 새끼가 당연히 수박에서 깬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당나귀를 잡으려고 헐레벌떡 당나귀를 따라갔어요 당나귀는 농부에게 쫓겨가다가 마침 가까이 있는 어느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것을 본 농부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 주인이 마당 가운데 있다가 놀라서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이게 무슨 난리요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이렇게 뛰어들어도 되는 거요 나 참 별꼴 다 보겠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급해서 그만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다는 거요 예 가태어난 내 당나귀 새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온 길입니다 좀 전에 들어온 그놈 말이에요 뭐라구요 방금 당나귀 아래서 깬 당나귀 새끼가 이리로 들어왔다니까요 농부의 말에 그 집 주인은 물론 무슨 소동인가 싶어 나왔던 그 집 가족들까지 배꼽을 주며 웃어댔어요 예기 이 사람아 세상에 당나귀 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따슴 밥 먹고 그 무슨 헛소리요 그 집 사람들은 농부가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쫓겨들어온 당나귀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당나귀를 잡은 농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아내에게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놈이 바로 그 아래서 깬 놈이라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집에서 깨는 건데 못 참고 내다버리는 통에 덤불 밑에서 깼지 않소 이제 우리도 당나귀 주인이 되는 거네요 오늘부터는 더욱 배를 열심히 짜야겠어요 난 그걸 팔아 당나귀를 사오고 그러면 얼마 안가 우린 당나귀 부자가 될 거요 농부와 그 아내는 당나귀를 어루만지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 산비탈에 당나귀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던 당나귀 주인은 석양이 지자 걱정이 되었지요 당나귀를 풀어놓은 곳에 당나귀가 없어졌거든요 당나귀 주인은 근처의 들판과 산기색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당나귀는 없었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이웃 동네까지 가보았어요 골목을 돌아다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귀에 익은 당나귀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혹시나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 본 당나귀 주인은 엉뚱한 마구간에 메어 있는 자신의 당나귀를 보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당나귀 주인은 집주인을 불러낸 후 큰 소리로 나아졌지요 아니 이보시오 왜 남의 집 당나귀를 여기다 묶어놓은 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건 분명히 우리 당나귀인데요 농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째서 이게 당신 당나귀요 우길 걸 우겨야지 이 당나귀는 3주일 전에 내가 배 한 피 값을 주고 사온 당나귀 아래서 태어난 우리 당나귀가 맞단 말이요 당나귀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하아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놈이랑 혼자 입씨름을 해봐야 입만 아프겠는걸 그러는 사이에 떼안이 소동에 놀라서 마을 사람들이 농부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당나귀 주인은 사람들에게 농부의 억지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 참 이 사람아 무슨 헛소리야 아니 알에서 태어나는 당나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나귀 알이란 건 아예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울듯한 표정으로 서있는 농부에게 그 당나귀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고통을 쳤습니다 왕비가 된 염소찌기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눈이라고 불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 눈이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 눈이를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도 눈이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더욱 마음 아파할까봐 겉으로는 씩씩한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드렸어요 어린 두 눈이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눈이 네 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딸 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큰 딸은 눈이 하나였고 작은 딸은 눈이 세 개였답니다 새어머니와 두 딸은 생김새만큼이나 마음씨도 심술고기 짝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두 눈이를 부드러운 얼굴로 상냥하게 대했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못 견디게 괴롭혔습니다 두 눈이는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곤 했지만 새어머니와 언니들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보며 잠았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두 눈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곤 했어요 그러나 가여운 두 눈이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가 봐요 곧 아버지마저 몸전 웃더니 얼마 안 돼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거든요 두 눈이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어머니는 두 눈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드러내놓고 두 눈이를 구박했지요 자신의 두 딸은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데도 두 눈이에게만 밤늦도록 온갖 일을 다 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일을 부려먹으면서도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심술쟁이 세 모녀는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에다 침을 뱉어 두 눈이에게 먹으라고 내밀곤 했지요 그러면 늘 배가 고픈 두 눈이는 더러운 밥이라도 못 먹게 될까 싶어 군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눈이 너 오늘은 압산의 염소들을 데리고 가서 불을 뜯기거라 새어머니의 말에 두 눈이의 가슴은 콩닥거렸지요 후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압산으로 자신을 보내는 새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서였어요 하지만 두 눈이는 새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마리의 염소를 끌고 압산에 오른 두 눈이는 염소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불어놓았지요 그리고 풀밭에 앉아서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두 눈이는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염소 한 마리가 두 눈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눈 아가씨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말해주세요 저희가 다 마련해 드릴게요 두 눈이는 염소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배가 고팠던 참이라 밥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가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두 눈이는 꿈속에서도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에서 깬 순간 두 눈이는 대골같이 의리의리한 집에 앉아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예쁜 여자들이 온갖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을 두 눈이 앞에 가져다 놓았지요 밥상에는 고기며 생선구이 각가지 나물들의 떡과 과일이 푸짐하게 있었습니다 아직 꿈인가 싶어 두 눈이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두 눈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먹는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아 잘 먹었다 그 순간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 눈이는 아까처럼 풀밭에 앉은 모습이 되었지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등에 달라붙은 듯이 쏙 들어가 있던 배는 바가지 엎어 놓은 듯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염소들만 눈에 띌 뿐이었지요 와 정말 신기한 일이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가엾게 여겨 무슨 조화를 부리기라도 하신 걸까 그러는 사이에 해는 산너머로 기웃기웃 넘어가고 있었어요 두 눈이는 염소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두 눈이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기를 바라고 앞산으로 보냈던 새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지요 요것 봐라 그 험한 산속에서 살아돌아왔네 좋아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호랑이 밥이 될 때까지 앞산에 가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밥인데 어쩌죠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서 못 먹겠어요 어라 하루 종일 쫄쫄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어디서 그리고 눈이 하나인 큰 딸을 감시병으로 날려 보냈지요 마음씨가 고운 두 눈이는 자신은 괜찮지만 언니가 산에서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한눈 언니 언니는 제가 염소를 칠 동안 폴밭에서 잠이나 자요 그러자 두 눈이의 말이 무슨 주문이라도 되듯이 한눈이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두 눈이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다가 문득 어제 꿈속에 나타났던 염소를 떠올렸지요 얘들아 나 지금 배가 몹시 고파 어제처럼 밥을 줄 수 있니? 두 눈이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 말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말에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두 눈이는 어제처럼 의리의리한 집에서 음식상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 눈이는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밥을 다 먹자 다시 요술처럼 집과 시중을 뜰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두 눈이는 폴밭에 남겨졌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한 눈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한 눈이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야 잠에서 깼지요 한 눈이는 그제야 두 눈이를 감시하라던 어머니 말이 생각나서 잠만 잔 것이 후회되었어요 한 눈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지요 그래 한 눈아 오늘 산에서 두 눈이를 잘 지켜보았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산을 내려올 때야 일어났어요 저런 하는 수 없지 내일은 새눈이에게 망을 보게 해야겠구나 다음 날이 되자 새어머니는 작은 딸인 새눈이에게 두 눈이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두 눈이는 동생 새눈이를 자기하고는 어제처럼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새눈이도 한눈이처럼 산을 내려오기 직전해야 잠에서 깼어요 새어머니는 집에서 돌아온 새눈이에게 역시 잠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아무래도 내 말의 염소가 수상하다고 여긴 새어머니는 염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염소들은 나를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은 거야 염소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두 눈이는 새어머니가 눈치를 잃을까 무서워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눈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 염소를 다시 만났지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가씨 새어머니가 저희를 죽인 다음 쓸개를 마당에 버렸답니다 그 쓸개를 싸님은 옆에다 좀 묻어주세요 그 순간 두 눈이는 잠에서 깼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두 눈이는 살짝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염소가 말한대로 마당에는 염소들의 세계가 흩어져 있었어요 두 눈이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두 눈이는 사리문 옆을 파고 염소들의 쓸개를 고이 묻어주었어요 다음날 사리문 옆에는 전에는 없던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어느새 주렁주렁 사과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과는 그런데 그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라 황금 사과였어요 마침 마침 황금 사과가 열린 날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두 눈이 두 눈이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두 눈이네 집에 황금 사과가 달린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지요 오 이럴 수가 세상에 저런 사과도 다 있구나 여봐라 누가 가서 저 사과를 몇 개 따오너라 왕자의 부하들이 사과를 따기 위해 사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과를 딸 수가 없었어요 어허 안되겠구나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을 불러서 직접 따게 해보아라 지켜보던 왕자는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명령했지요 그리하여 맨 처음에 한눈이가 사과를 따러 나무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사과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는 새눈이가 사과나무로 올라갔어요 새눈이도 새눈이도 사과를 따지 못했어요 새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제 남은 남은 가족은 두눈이 뿐이었어요 두눈이의 가슴은 요란하게 두방방이질 쳤지요 자기마저 자기마저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두눈이가 사과를 잡고 비틀자 사과는 너무나도 쉽사리 다졌습니다 사과를 따는 두눈이나 지켜보던 사람들이나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두눈이는 나무에서 딴 사과를 왕자에게 바쳤습니다 왕자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두눈이가 귀한 사람임을 안 왕자는 두눈이를 궁궐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얼마 후 왕자와 두눈이는 결혼을 했어요 염소를 치던 시골 처녀가 한 나라의 왕자비가 된 것이에요 그 후 왕자는 그 나라의 인군님이 되었고 두눈이는 물론 왕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왕비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나라 안에 거지들이 궁궐 밖으로 모여들었어요 왕비는 궁궐 밖의 거지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거지들 앞에 우뚝 선 채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그 거지들은 바로 새어머니와 한눈이 새눈이었어요 왕비는 왕비는 왕에게 잘 말해서 그들도 궁궐에서 함께 살도록 했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마음씨 착한 아가씨였지요 어느 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가씨는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두꺼비는 배가 고픈듯 기운 없이 앉아있었지요 배가 고픈가 보구나 가엾어라 이것 좀 먹어보렴 아가씨는 자신의 밥을 반이나 덜어 두꺼비 앞에 놓아줬어요 두꺼비는 배가 몹시 고팠는지 단번에 밥을 다 먹어 치웠답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 그럼 너도 집으로 가야지 잘 가거라 아가씨는 두꺼비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두꺼비는 눈만 껌뻑이며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집이 없는 개로구나 불쌍하기도 해라 두꺼비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아가씨는 두꺼비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주었지요 갈 곳 갈 곳 없으면 나하고 같이 살아도 돼 나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외로운데 너도 외로운가 보구나 그날부터 두꺼비는 아가씨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아가씨는 두꺼비를 형제처럼 보살피고 사랑해 주었어요 두꺼비도 아가씨를 따르며 항상 붙어다녔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예로부터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마을 뒷산 동굴에 괴물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마을 처녀 중 한 명을 뽑아 괴물에게 제물로 받쳐야만 했던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마을 젊은 처녀들은 해마다 자신이 제물로 뽑힐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가씨가 슬피 울며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헤어져야겠구나 내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 무척 외로우실 거야 두꺼비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돌봐 드려야 해 두꺼비는 그제야 아가씨가 괴물의 제물로 받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가씨의 어머니도 슬피 울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함께 결정한 일이라 어찌해 볼 방법이 없었답니다 마침내 아가씨가 제물로 받쳐지는 날이 되었어요 두꺼비아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 되겠구나 아가씨는 정성껏 지은 밥을 두꺼비에게 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두꺼비는 밥을 먹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아가씨의 저구리 속으로 파고들었답니다 아가씨는 두꺼비가 자신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 알아채렸지요 안 돼 내가 따라가면 너도 죽게 된단다 너라도 여기 남아서 어머니를 돌봐 드려야지 아가씨는 두꺼비를 달래보았지만 두꺼비는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할 수 없이 저구리 속에 두꺼비를 넣은 채 마을 어른들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가야 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가씨를 동굴 안으로 들여보냈답니다 저녀를 제물로 바치오니 노여움을 거두시고 마을 사람들이 화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기도를 한 뒤 아가씨만 동굴에 가두어놓고 모두 산에 내려갔어요 혼자 남은 아가씨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두꺼비 너도 무섭지 이제 우린 어쩌면 좋아 아가씨는 두꺼비를 꼭 안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스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괴물이 가까이 오는 소리였죠 아가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뿜으며 어마어마한 덩치의 괴물이 나타났어요 놀란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자 저구리 속에 숨었던 두꺼비도 놀란 듯 뛰쳐나오고 말았지요 두꺼비는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괴물이 시뻘한 눈을 번뜩이며 혼자 남은 아가씨를 덮치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붉은 빛이 푸른빛 괴물을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곧이야 곧이어 붉은 빛의 무언가가 괴물과 엎치락뒤치락 무서운 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란 아가씨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절했던 아가씨가 눈을 떠보니 동그라는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아가씨 앞에는 발이 수천 개나 달린 진의 괴물이 죽어 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두리번거리던 아가씨는 그만 깜짝 놀랐답니다 죽은 진의 괴물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두꺼비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붉은 빛을 내며 괴물에게 달려들었던 것은 바로 두꺼비였던 거예요 자신을 보살펴준 아가씨의 은혜를 갖기 위해 두꺼비는 목숨을 바쳐 괴물과 싸웠던 거랍니다 두꺼비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가씨는 두꺼비를 양집하는 곳에 고이 묻어주었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어떤 어려운 일도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되었답니다 견우와 징녀의 눈물 칠월 칠석의 유래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징녀라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이 있었어요 징녀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데다가 얼굴 또한 아주 예쁘게 생겨서 하늘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찰그락 찰그락 징녀의 배 짜는 솜씨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났죠 징녀가 짠 옷감은 잠자리 날개보다도 더 가볍고 고아 안 그래? 징녀 솜씨야 흠잡을 데가 없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징녀의 솜씨를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녀가 짠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늘을 도는 별들도 그녀의 야무진 솜껏을 지켜보기 위해 멈추곤 할 정도였지요 징녀는 한 번 배틀에 앉았다 하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배를 짰지요 배를 짜는 여자란 뜻에 징녀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여지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배를 짜던 징녀는 무르익은 봄향기에 취하여 배틀에서 눈을 떼고 일어섰어요 와 정말 눈부시게 좋은 날씨로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던 징녀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선녀들을 향해 말했지요 집안에 집안에만 있기에는 봄빛이 너무 곱구나 잠시 산책을 하고 오자꾸나 징녀는 선녀들과 궁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방에선 온통 봄내음이 코를 지르고 새들은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상큼한 향기와 새소리에 마음이 뺏긴 채 꽃길 사이를 걸어가던 징녀는 눈앞에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저 앞에 소떼를 몰고 있는 한 젊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몸집이 당당하고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지요 얘들아 저 사람은 누구냐 징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밝혀진 얼굴로 선녀들에게 울었어요 공주님 저 사람은 견우라고 견우라고 하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남자다워 많은 여인들의 짝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견우란 이름은 소를 무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징녀는 견우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두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애써 달래야 했어요 견우도 징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젊은이는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운명처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뒤 견우와 징녀는 남의 눈을 피해 만나기 시작했지요 징녀의 아버지인 하늘나라 임금님이 워낙 엄격한 성격이기 때문에 두 젊은이는 드러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만나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는 사이 둘만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드디어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견우와 징녀가 서로 좋아진다는 소문이 징녀의 아버지인 하늘나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펄쩍펄 뛰었습니다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마마 노여워하시기 전에 공주님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듯 싶습니다 한신하가 임금님의 화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했어요 임금님은 화가 난 중에도 신하의 말이 옳다 싶었지요 내 징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당장 징녀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얼마 후 징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임금님 앞에 섰어요 내가 이 애비 몰래 겨눌한 녀석을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입술만 달싹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던 징녀는 결심이 선듯 임금님께 말했어요 아바마마 저는 이미 겨누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사옵니다 그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뭐라고 하늘나라 공주가 겨우 하찮은 소머리꾼과 결혼을 하겠다고 훌륭한 청년 다 놔두고 하필이면 왜 그런 천한 사내란 말이냐 절대 안 된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욱 컸던 하늘나라 임금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징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님은 징녀를 불러 타이르기도 하고 으르기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슬픔에 빠진 징녀는 배 짜는 일도 그만두고 하루종일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여봐라 당장 견우를 끌고 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으리라 참다 못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 뒤에 신하들은 견우를 임금님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공주를 넘보았단 말이냐 내 앞에서 공주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여라 임금님은 성남 목소리로 다그쳤지요 그러나 그러나 견우는 몇 날 며칠을 꼼짝도 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두 사람의 사랑 앞에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견우와 직녀는 결혼을 하여 하루하루 단꿈에 젖어 지냈지요 그런데 견우와 직녀가 서로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떨어지려 하지 않은 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견우는 더 이상 소들을 돌보지 않았고 직녀도 배짜기를 팽개쳐 두었던 것이에요 화가 난 임금님이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그때 뿐이었지요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구만리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구만리 떨어진 곳으로 각각 귀향을 보내라 임금님은 두 사람이 영원히 만날 수 없게 할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이별 앞에서 견우와 직녀가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자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견우와 점점 점점 멀어져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은하수라는 깊고 깊은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게 되었지요 7월 7일 7월 7일 칠석이 되자 견우는 은하수 강가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징녀 견우의 애타는 목소리는 강 건너 징녀의 귀에까지 들렸지요 징녀는 미친 듯이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멀어서 견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견우가 징녀를 부르는 소리는 방까지 계속 이어졌지요 견우님 징녀도 있는 힘껏 견우를 부르다 그만 서러운 울음을 더티렸어요 날이 새면 두 사람은 또다시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야 하는 슬픈 운명이었지요 이때 흘린 견우와 징녀의 눈물은 큰 비가 되어 내렸고 그 바람에 땅에서는 홍수가 났어요 집과 곡식들이 떠내려가고 많은 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져서 굶어 죽어 갔지요 그렇게 여러 해 칠석 칠석 날 홍수가 되자 하루는 온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마다 칠석이면 홍수를 겪으니 괴로워서 못 살겠소 무슨 방법이 없겠소 견우님과 징녀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까치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의견을 내놓았지요 우리 까치와 까마귀가 날개짓을 하며 줄져 있는 동안 견우님과 징녀님이 우리들 머리위에 걸어가도록 해서 서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참 훌륭한 생각이요 동물들은 모두 숨뼉을 치며 찬성을 표시했어요 이곳 칠석날이 되었어요 땅 위에 있던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 강가로 날아들었지요 그리고 서로 몸을 기대어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다리를 까마귀 오 까치 작 다리 교자를 써서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던 견우와 징녀는 까치와 까마귀가 만든 다리를 건너 서로에게 달려갔어요 징녀 견우님 두 사람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심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견우와 징녀는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둘의 만남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원동이 터오르기 시작했고 잡아 둘 수 없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두 사람은 다시 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자 1년 후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시오 네 견우님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견우와 징녀는 아쉬운 이별을 하면서 까치와 까마귀들에게도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돌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칠석날에는 홍수가 나는 대신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게 되었답니다 해마다 칠석날이 지나면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털이 빠지고 나는데 이것은 견우와 징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까마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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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